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걸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걸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찬미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혹하시게도 한 탈렌트 그거마저 빼앗아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충분한데도 더 받습니다. 사랑받게끔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툭툭거리면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좋은 마음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을 또 밀칩니다. 자기에게 공격이라도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얼마 없는 미약한 사랑마저도 가지지 못하고 발로 차버립니다.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울며 탄식하며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이를 갑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모든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며 어둠 속에 파묻힐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일까요?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도 있고 사랑을 거부하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당신 안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